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홍정윤입니다 제가 앞에 이름을 바꿨어요 막 지난주 아니죠 이번주에 승급플라이어가 올라온 투스타 다이아몬드인데요 느낌이 새롭네요 원스타보다 투스타 다이아몬드로서 첫 강의를 하는데 초대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산화로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지 어느덧 만 9년이 지났고요 10년차에 들어섰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하죠 강산이 변하는 동안 저의 삶도 역시 크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유산화를 막 만났을 때에는 저는 조그만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술연구제 다니면서 건강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새벽 늦도록 공부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보시는 법과 같이 굉장히 어렸었어요 저런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해외 이민을 꿈꾸고 있었고요 그 바쁜 와중에 영문과에 진학해서 학교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서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던 연극 공연이에요 제가 배우였다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재능의 부족으로 그만뒀어요 그때 당시에 12월 말 연극 공연을 앞두고 연극 연습도 하고 있는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 유산화를 사실 만나게 되었죠 유산화를 처음 듣고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바쁜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약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당시로부터 5년 전쯤에 건물 투자를 했는데 그 건물이 한 5년 정도 지어지지 않는 사태가 제 삶에 있게 돼요 그 당시에는 2008년 9년 정도로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끌고 왔던 서우프라임인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 투자를 했는데 자본이 잘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한 5년간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층만 분양받았었는데 3층도 분양받고 돈을 계속 갖다 붙는 그런 투자 행위를 했었어요 제가 뭐 도박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일들이 제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던 시대예요 이렇게 머리를 쥐어 싸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주식도 해보고요 그리고 경매도 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았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큰 건물에 제 돈이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은 없었다고 하는 게 아마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만났던 그 산하가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어쩌면 나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토록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강과 질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떤 경제적인 안녕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경험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안내하는 사람에 따라가기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자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1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가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십여 권의 책을 읽어보면서 아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나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먼저 간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길대로 따라오면서 오늘의 투스타 다이몬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박수치고 싶으세요? 그럼 쳐주세요 그럼 저는 어떤 소스로 이런 성공을 이뤄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약사이기도 했었지만 약사로 약대를 가기 전에 경영학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어떤 접근과 어떤 그런 싸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때였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게 이것저것 투자라 망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가 보다 하고 시도해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낫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가 봐요 저는 30대에 이렇게 투자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경제를 살펴보면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사태다 금융위기다 전 세계적으로 강타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의 한 10년 지난 지금 어떠신가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금리가 올라가네 집값이 떨어지네 영끌적 한숨이 나네 큰일이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올 1월 작년도 아니에요 올 초만 하더라도 집을 안 산 나는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닌가 빨리 집 사러 가야지 언제까지 오를 거야 이렇게 집 두 개 있는 사람 부럽고 집 세 개 있는 사람 부러웠어요 지금 어때요? 집 한 개 있는 사람 부러운 시대로 우크라이나 전이 일어나리라고 원자재 폭등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구조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마구 유동성이 있게 움직이는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보의 부재로 저같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현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저희 비즈니스를 좀 키워갈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지금 안 전에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지금 안 전에 나에겐 단단한 직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호구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에 써 있는 글씨도 보면 정말 답답하시죠? 돌파구는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계속 걱정이잖아요 수많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있고요 장바구니에 조금 채우면 월급은 다 날아가고요 구매력 감소 일어나고 내가 못 사는 건 상관없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잘 살아요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해지죠 우리나라의 국격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가서 저 코리아 출신이에요 이러면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물으면서 아 사우스 코리아 알러비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국제적 비즈니스를 하니까 잘 알아요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죠 분명 어제보다는 잘 사라졌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빨리 치솟아 오르는 물가나 집값 때문에 계속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크고 막 정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할긴 아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 또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딱히 방법은 없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와 유산화가 이런 어려운 경제적 사이클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저는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옆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돈이 먼지처럼 사라져갑니다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이 나죠 그런데 모두 오르는데 뭐만 안 오른다고 그래요? 월금만 안 오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가난해지는 거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실감이 그런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72법칙이라고 아인슈타인이 72 나누기 물가 상승률을 하게 되면 원금이 반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만일에 물가 상승률이 1%라고 하면 원금이 반토막 나는데 72년 걸려요 그러니까 원금 반토막 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뉴스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7%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물가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실질 가치가 5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렌트비가 없죠 집 렌트비가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과소 책정된다고 해요 대략 10% 가량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7년 걸리죠? 72 나누기 10 7년이 걸립니다 그럼 7년이 또 한 번 7년이 되고 또 7년이 되면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20년 후예요 여러분 20년 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굉장히 젊죠? 그런데 여러분 10억 다 현금 갖고 계시죠? 다 계시잖아요 10억이 20년 후에 어떤 가치가 되는지 이 그래프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10억이 있었는데요 7년 후에는 5억 가치고요 다시 7년 후에는 2억 5천의 가치고요 다시 7년 후에는 20년에 정말 내게 돈이 필요한 그때는 1억 2천 5백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게 현재의 화폐 가치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신가요? 정말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많은 가치를 불리고 뭔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면서 투자하고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주식이다 또는 부동산이다 비트코인이다 여러 투자처를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하내동하죠 막 이리 쓸려갔다가 저리 쓸려갔다가 그런데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은 또 따로 있죠 우리는 다 어떤 위치에 있게 되죠?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국가 안보 수준의 정보력 우크라이나 전을 예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는 어떻게 끌려가냐면 많은 경제 흐름에 뒷꽁무늬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아닌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큰 화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자꾸자꾸 인상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각 하시죠? 명끌적이 비탄하니까 금리 인상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저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사태로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서 초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5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경제는 심리예요 집값은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국가에서 마구잡이로 돈을 살포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율은 엄청 낮았어요 자영업자 살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뭘 해야 된다면서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려나간 그 돈이 원인이 되어서 쭉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집값이 막 두 배, 세 배 뛰니까 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이게 원인이? 뭐가 있었어요? 성장이? 심리죠 그래서 이 초인플레이션은 이런 심리가 극도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면 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돼요 그러면 달걀 하나를 사는데 10억이 될지도 몰라요 10억짜리 달걀 사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요 1920년대 독일의 그림이에요 독일의 실제 상황이에요 독일이 그때 당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뗄감을 사서 때우는 것보다 종이를 태우는 것이 더 쌌어요 옷을 지어 입는 것보다 옷으로 돈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게 더 쌌고요 저 쌓아놓은 게 뭐냐면 돈다발 블럭놀이에요 블럭놀이 장난감 값보다도 돈 가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미개한 나라 이야기 아니고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냐면 이것 때문에 독일은 제1차 세기 대전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이런 초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하고 또 주식 가격 급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돼요 아까 엄청나게 올라가던 것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엄청나게 올라가던 것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 가실까요? 예측력이 아주 좋다면 그런 것을 하셔도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노화를 가져가게 돼요 제가 봤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못 봤어요 보셨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은 질병이에요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싶지는 않으시죠? 거의 대부분 질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질병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잘 관리하게 되면 많이 뒤로 밀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유산화를 통한 건강 투자죠 그냥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꿈이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과장도 꾸밀도 아닌 현실 상황입니다 다만 있고 보고자 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아니 건강이라도 해야 나이 들어 일이라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해서 먹고 내 주변에 건강을 전달하면서 함께 팀을 그룹을 이뤄가게 되면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이 유산화가 정말로 사람의 건강을 찾아주고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작은 투자로 건강에 대한 작은 투자로 큰 현금 흐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2013년 10월 22일에 했죠 그게 저의 해운 가입일이거든요 정말 그날 너무 축복된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막연한 환상으로 유산화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유산화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재수가 필수인가요? 유산화도 필수입니다 저는 30대 망했고요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뼈아픈 경험 속에서 세계 경제를 다시 보는 그냥 안전장치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먼지처럼 사라지는 돈다발을 주고 내 노년에 너무 불행하게 살 거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고요 그 알게 된 것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유산화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혼자 시작했지만 10명의 회원이 100명의 회원이 1000명이 넘는 회원이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회원과 함께 유산화를 나눠먹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투스타 다이아몬드를 마감했죠 어쩌면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추가 10년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10년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약 10년 정도의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는데 앞으로의 10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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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 수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저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꿈도 미래도 그렇게 멋지게 될 것이고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어렸던 아이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정말 유명한 대학에 큰 장학금을 받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둘째는 현재 축구를 한다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다는데 믿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유산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저런 일을 선택하는 자녀에게 괜한 걱정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산화를 선택했고 삶과 어떤 일과의 균형 그리고 자유로움을 미리 느꼈던 나는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엄마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비즈니스가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 두 아이는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말 바르고 곱게 자라고 있고요 곱게 자란 저에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상속해달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이런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삶도 다 바꿔가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딱딱한 경제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마구마구 돌아다니는데 그걸 다 설명한 늘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 가치가 손 사이로 빠져나가고 먼지처럼 없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구조와 내 위치가 과연 백세를 내다보는 그 미래에 안전한가? 그런 의문을 나 스스로가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의문을 갖고 어떤 대처를 하며 어차피 지나가는 10년의 삶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약국에 앉아서 계속 했었겠죠 그리고 여행 떠나는 모든 사람을 부러워했었을 겁니다 저는 여행 떠나는 사람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여기 있는 저는 내일 페루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페루 가보셨나요? 제 돈 주고는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이그젝티브 다이아몬드 리트릿으로 가게 되는데 여행 가기 전날까지도 본사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멋진 비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행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약국에 갇혀있을 때는 못 갔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와서 제가 느낀 삶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공유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또 성공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되는 제가 되었어요 멋있는 제가 되었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일으키게 되는 강력한 내적 힘을 가진 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5년이라는 세월 또는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룹이 또는 이 회사가 안내해주는 방법대로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유산화라는 훌륭한 도구로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운영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